오늘 피는... 저기... 오늘은 안 가요? 어디야? 응... 일로 와! 예? 빨리 와! 아유, 진짜 이럴지 않았어? 아, 진짜요? 헉? 이거를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네, 청소하고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부산? 네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수확! 우와! 신기하죠? 왜 트시지 않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마일리 스마일리 리듬 보이 점핑 파피 파피 월드 월 라이크 페이리텔 컴스튜 코코! 헉! 코코, 수고 많이 닿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후기 히 저희는 호텔 조식의 투고우! 코로나 때문에 조식 뷔페에서 이 박스를 하나 주시는 이 박스에 먹고 싶은 걸 담아서 호텔 방에서 먹는 건데 근데 열심히 걸었어요 골랐어요? 골랐어요? 도보라 그렇게 왔어요 도보라 그렇게 왔어요 하하하하 주단은 반찬이 아예 부산에 와서 3시간째 강아지만 보고 있어요 귀여워 와 진짜 개귀엽다 우와 개귀엽다! 이야 그리고 너무 예쁘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단체로 소장 네? 사장님 부산 굿대용 와제 수단 소코랑 오이네 타벼르몬아 마취이빗 그러게 시현우 떡을 먹으러 왔습니다 500원 드키때 예이 초코나 칼이 되는 거야 음 수고해 그러게 몇 종류야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국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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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국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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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국제시장 국제시장 우리가 그때부터 여기에 한 번 가고 싶다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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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요 여기 여기 행복해 여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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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말 진짜 이렇게 관광역에 있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왜 왜 왜 왜이래? 정말 행복해요 여기 커피 먹으러 왔어요 생각들이 엄청나요 생각들이 엄청나요 이것은 이 컬러인데 이것이 좀薄해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짠 이걸 파일치에 넣을 수 있나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촬영을 촬영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에서 할아버지까지 할아버지까지 할아버지 아니다 정말 좋아해요 카레 배우가 누군지 알아? 브라더 카레야 그러네 모노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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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귀여운 아기야 엄마 브라더 오랜만에 보는 영화인데 너무 뽀뽀한 거 아니냐? 모노마네 모노마네 뭐라고요? 와 대박 감사합니다 시작놀 진짜 진짜 자기의 입술 같다 왜? 부드러워 진짜 당면이구나 잡채의 금연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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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구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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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이크가 귀찮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구젤리 왔다 구젤리 왔다 하나 셋 빵 실험감 터있다 그러네 형 밑단? 우와 터 봤어요 아 진짜로? 와 당연하지 형 맹쳐 보이네 사실 제 쇠미가 독소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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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웃긴 사람이야 저희가 커피를 마시려고 들고 다니는게 아니라 남았는데 어디 쓰레기통을 못찾고 있어요 들고 다니는거예요 네 한 두살 소스? 읽어놨다 소설노 소설노 코코롬은 깡가이 뜨거다 저것 저것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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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카미하르기 이거 읽어놨다 디제님 태종대에서는 뭘 먹어야 돼요? 태종대 장마다이 있는데 조개 아 조개 네 조개 знаете 눈빛아 눈빛 shout 야 라프야 나 랩! 나 흠핀 바다! 흠핀 물자! 나 흠핀 물자! 나 흠핀 물자! 잠시만요! 가치 가요! 와! 귀여워! 텐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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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바스에 갔는데 어디에 왔어? 텐션이 있다면 이런 거 심화만 보여줄게요 너무 무서워!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한 번만 내려봐 갈게요! 들어가세요! 주전자섬 여기 주전자섬 이게 대맛인데 주전자섬 뒤에 대맛은 안 보여요 여기 있어요 바람에 가면 안 보여요 바람에 가면 안 보여요 지금 바람에 가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불이 너무 무서워! 네! 가족들의 장소 이거 봐서 셀프다임 안 보여요 어떻게 알았어요? 일본에서 가면 안 보여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2층 카페로 가는 길 엄청 길이다 엄청 길이다 오늘은 낮으로 가는 거예요? 응 길어서 다른 거 생각하는 거 귀여워 너무 귀여워 더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무서워 ㅋㅋㅋㅋ 오늘의 주전자섬 오늘의 주전자섬 이 주전자섬은 이 주전자섬은 이 주전자섬 오징어 같이 먹자 물을 가자 바닷가 이상한 거 생각하는 거 하지마 머리에 하세를 왜 안 거야 머리에 하세를 왜 안 거야 왜 안 거야 아하다돈이형 사죄하는 영상 아하다랑 지금 히로고아 여행에 들어갈 수 있어 던져봐 위에서부터 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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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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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리꾸라고 생각하고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토쿠라이 아아 성토쿠라이 왕땅이 가지고 그것만 좀 가봤어요 감사합니다 소주 하는 거 무슨 소주지? 진룩 진룩 네 아 아 아 아 아 야 대박 네나 오고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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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작이는 거 나의 말은 올려야 진룩의 캐릭터는 나의 캐릭터가 엄청 좋아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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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러시아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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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콜을 씻어주세요 뭐를 씻어주세요? 근데 무슨 일이 없었지? 뭐? 뭐를 씻어주세요? 아, 아트시! 나로워도 많이... 아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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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중... 쫙쫙쫙! 아니, 아니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먹고! 빠리빨리 씻어먹자! 아니, 우리 여행을 언제 해요? 우리 준비 됐어, 준비 됐어! 그래, 다이도 해야 되겠다, 다이. 컬이 가라 먹어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와, 쥔시! 브라탕이 같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소주 진짜 맛있다! 와아! 이런 거... 여행... 여행... 할 때는... 진짜 맛있다! 아, 자기가... 그렇기도 싫은구나! 그런 순간도... 그러니까 솔직히... 여행 같은 거 얼마나 좋아하고... 한국에 와서 여행을 많이 가려고 하고... 그런 거가 많아서... 다른 김경신이 또 봐야할 수 있어서... 좋은 김경신이 또 봐야할 수 있어! 빨리 거기에 먹자! 근데, 집에 있는 김경신이 또 봐야할 수 있어! 근데, 여행에 와서... 안주할 수 있는 김경신이 또 봐야할 수 있어! 그래서, 김경신이 펜으로써 최고야! 김경신이 펜으로써... 김경신이 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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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그래! 엄청 터워서 그런가? 진짜 너무 이상한 거. 좀더 빨리! ㅎㅎㅎㅎ 머리도 먹어요? 새우, 버터마, 버터구이 등의 메뉴이 다르기. 사장님... 제 손주를 들고... 진짜? 그랬더니 소주 하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사람 다 됐네요 진짜로 조단잖아요 먹어봐 먹어보세요 누구야 그때? 그냥 젓가락 때 아치니까 기우지게 때 먹어보세요 젓가락 다 맵네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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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매가 귀여워서 뭐 먹겠어 먹을 거잖아 아니 이렇게 맛있지? 어 맛있어 맛있지? 어 맛있어 그치? 봐봐 애비가 아까만 버트고 있는 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응 어? 크리코 씨 크리코 씨 맛있나요? 어 어색하니까 석균이 오사게 놀자요 응 네 형식도 해 네 여기서 잠깐 사실 부산 영상이 몇 개도 남았는데 올릴지 말지 고민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은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댓글창에 형식오빠 정말 잘생겼어요 라고 남겨주시고 이제 부산 영상이 지겨우시면 댓글창에 형식오빠 정말 섹시해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아이스크로